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포스코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인데다가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충분한 상승 탄력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를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한 5%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차트 보니까 정말 내려올 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포스코에 대한 전망. 네 임순재 대표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국내 최대 철강 회사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일단 사업부 자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철강, 무역, 건설, 기타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최근에 각각을 받고 있는 게 기태 부분인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하고 철강 부벌료 재료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자체가 2006년도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매출이 작년부터 44% 증가한 20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65% 증가한 3조 1,2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전방 산업 관련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량이 조금 제한적인데요. 내년에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이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생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수주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향후에 철강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국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철강 수요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지주 관련 회사로 개편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부분하고 지주 부분하고 분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회사의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농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지주회사로서의 전환, 기대감이 큽니다. 지주회사 없이 그냥 포스코 단독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늘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 너무 안 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던 상황인데요. 주가도 최근에 보면 포스코 거의 올해 4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연초 수준으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게 이제 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흐름이 장중에 좀 올랐다기보다 많이 그동안 하락했다라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 중에서 과연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또 한 번 의구심을 갖는데 그래도 싸다라는 논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또 섹터별로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의 성장주, 저건 좀 차익 매물이 커졌는데 이 가치주, 경기민감주의 변화가 좀 큰 가운데 그중에 중심이 포스코의 반전이 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중국의 PMI 지수가 반등하면서 사실 50대 이상으로 돌아왔다고는 보여지는데 차이신 PMI는 다시 49대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가 수준의 압박만 좀 더 견디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지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인프라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수요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과연 피크아웃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수요가 바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지조회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회사의 얘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인적 분할이 아닐까. 물적 분할은 요즘 물적 분할 이슈 나오면 또 주가가 출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이면 그래도 지조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부각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3배입니다. PBR이 0.4배입니다. 말 다 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추가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타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주가가 너무 내려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그동안 못 올라온 것들을 만회하는 상승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과연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세 그동안의 하락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과연 오늘 시장에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